꿈이 뭐야?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그 질문에 우리는 언제나 고민해 대체 꿈은 어디에 있을까?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 최신 트렌드 패션? 어쩌면 맛있는 음식이나 상상을 불어넣은 예술작품이 있을지도 모르지 혹시 알아? 바닷속이나 하늘 위에서 찾을 수 있을지 과연 그 꿈이 날개를 달 곳 만날 수 있을까? 네 꿈을 진짜로 만들고 싶어? 그럼 강동대학교로 와 강동대학교 꿈을 꾸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경험해 여기가 어디냐고? 병원? 아니 강동대학교의 현장 미래형 실습실이야 강동인의 실무적응 만렙을 키우는 공간이지 강동대학교 미래형 직업교육은 현장 중심 교육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으로부터 시작돼 취업 현장과 똑같이 구성한 현장 미래형 실습실을 시작으로 핵심 기반 교육 및 창의융합형 교과 개발과 비정규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학생들의 진로를 점검하는 학생 유형별 맞춤형 지도 프로그램은 물론 학습이나 상담, 자격증 취득 이력 등을 관리하는 GDI 인재양성 시스템 거기에 매너 교육과 모의 면접까지 전문 직업인으로 가는 강동인의 길은 환하게 밝혀져 있다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많은 답이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핵심 가치는 융합이 아닐까? 함께 균형을 잘 맞춰가며 살아야 더 큰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해마다 우리는 재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찾아들임 행사를 열어 이를 통해 지식도 전달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꾀하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강동산학협력 NCSX4를 통해 지역사회 산업체와 협력관계를 넓히는 기회를 갖기도 하고 현장실습 의무제를 통해 실무 경험을 높이기도 해 대학 스스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통한 미래 설계 거기에 든든한 장학제도는 기본인 거고 이 모든 것들이 강동인들이 세상에서 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지? 자, 강동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가 느껴지나? 만일 네가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하고 싶다면 당당히 성장한 미래를 만나고 싶다면 꿈이 진짜가 되는 이곳에서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때? 그게 어디냐고? 바로 여기 강동대학교 강동대학교